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시즌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FA가 계속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벤탄쿠르의 손흥민에 대한 모욕 혐의로 출장 정지 처분을 확정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7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미 목벨 기자의 보도고요. 하나 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루가이 TV에 출연해서 손흥민을 향해 그리고 한국인들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포트넘의 미드필더 벤탄쿠르에게 장기적인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7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벤탄쿠르가 빠지는 경기가 상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없을 때 토트넘은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징계를 받냐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벤탄쿠르가 지난 시즌이 끝나고 우루가이로 돌아가서 우루가이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모든 한국인이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받아달라 라는 그 얘기에 손흥민 사인이 아니라 그냥 손흥민의 조카 사인을 받아줘도 너는 모를 거다.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얘기가 어쨌든 프리미어리그가 생각했을 때 인종차별에 대한 이 이슈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리그 자체가 전 세계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출장정지를 주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는 괜찮다. 벤탄쿠루를 용서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용서 뭐 벤탄쿠루의 사과 그것과 쓴 별개로 축구협회에서 이미 손흥민 선수에 대한 벤탄쿠루의 발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죠. 이거는 아주 안 좋게 징계를 받은 거죠. 본인의 팀 심지어 주장에 대한 인종차별을 한 거고 다른 팀도 아니고 본인 팀의 선수를 인종차별을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7경기 징계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것처럼 7경기 징계면 토트넘이 일정상 특히나 12월달이 매우 빡빡한 일정이잖아요. 어떤 팀이든. 그런데 토트넘이 이 일정을 보면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11월 A매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맨시티를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로마를 만났는데 벤탄쿠루가 이제는 그러면 유로파리그에 보통 출전을 하겠죠. 당연히 뭐 로마전에는 벤탄쿠루가 나올 수 있지만 바로 그 다음 경기가 리그만 따지면 풀럼 본머스 첼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경기들은 심지어 본머스전이 12월 6일 그러니까 주중 경기가 예정돼 있어요. 주말 주중 주말이거든요. 이 빡빡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벤탄쿠루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첼시랑 또 만나는 일정도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는 끝나고 3일 뒤에 사우스 헴튼전 못 나옵니다. 플러스 맨유전 못 나와요. 리그컵 8강전이죠. 이 경기도 리그 다음에 주중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도 못 나와요.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리버풀전 이 경기까지 못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리버풀 맨유 사우스 헴튼 첼시 본머스 풀럼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전까지 7경기가 정말 일정이 너무 어려워요. 맨시티 첼시 리그컵에서는 맨유 그리고 리버풀도 리그에서 만나는 거니까 사실은 맨유 리버풀 첼시 맨시티 강팀들을 골고루 만나는 요 일정에서 벤탄쿠르가 아예 나오지 못한다.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나오지 못하고 이게 왜 문제냐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있죠. 비수마와 벤탄쿠르 그런데 벤탄쿠르가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특히나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그래도 비수마보다는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연결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비수마 같은 경우는 압박을 받을 때 피지컬이 좋으니까 버텨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돌아서 나오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버티다가 등지고 버티다가 뺏기는 경우도 많고 패스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패스를 하다가 끊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수비라인 앞에서 계속 패스를 연결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벤탄쿠르가 7경기를 빠진다 라는 건 토트넘에게 매우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치그레이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가 있고 사실은 아치그레이가 영국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아치그레이는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가 많았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나 다만 리즈 시절 때부터는 풀백으로 뛰면서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에서도 풀백으로 뛸 때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의 동선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풀백으로 세우는 거고 사실상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 플러스 아치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가 있는 건데 아치그레이도 우리가 풀백으로 뛸 때 보면 알 수 있지만 번뜩이는 장면이 있긴 해도 몸으로 부딪힐 때나 아니면 스피드적으로 따라갈 때나 요럴 때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으로 뛸 때 돌파를 좀 많이 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도 사실은 100% 믿을 수 있는 자원은 아니고요. 심지어 2006년생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레이가 토트넘의 주전급 선수가 되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죠. 근데 여기에 비수마까지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토트넘이 벤탄크루가 빠져있는 요 기간 동안의 성적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벤탄크루가 빠졌을 때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벤탄크루가 그동안 그 팀에 좋은 영향을 줬던 이유가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트넘이 경기를 할 때 보통은 포로와 우도기가 좀 가운데로 좀 들어오죠. 그러면서 벤탄크루가 요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이때 벤탄크루가 못 나오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요 자리에 이제 비수마가 나오게 될 텐데 비수마는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서 연결해주는데 그렇게까지 능한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가 상대 미드필더들의 압박을 받았을 때 피지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내는 능력은 좋아도 볼을 받아서 유연하게 배급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 비수마 벤탄크루 쿨루셉스키 플러스 메디슨이 아니라 사르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사르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4-2-3-1 전형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벤탄크루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벤탄크루와 사르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할 때 사르도 비교적 투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만 볼을 받아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 앞으로 뿌려주는 이런 역할은 사르가 전문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벤탄크루가 있기 때문에 벤탄크루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사르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많이 뛰어다니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벤탄크루가 못 나오면 빌드업에 약간은 불안한 비수마가 나오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르와 비수마의 조합이 수비라인 앞에서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볼을 배급할 때 비수마도 그렇고 사르도 그렇고 볼을 배급하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이 자리에 메디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메디슨이 나와서 조금 더 내려와줘서 경기를 풀어주는 혹은 쿨루셉스키가 비수마의 옆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더처럼 뛰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쿨루셉스키가 내려오면 이 반대편에 올라가주는 선수가 결국에는 사르가 되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쿨루셉스키와 비수마 올라가는 사르 이렇게 선수 배치가 되기는 좀 아쉽기 때문에 사르가 공격적인 능력이 출중한 선수가 아니라서 결국에는 메디슨이 나와서 쿨루셉스키가 위에서 뛸 때 조금 더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 라인에 메디슨과 쿨루셉스키 비수마 특히나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동시에 나올 때는 수비적인 면에서 중원 싸움적인 면에서 약간의 밸런스를 잃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가 빠진다는 건 벤탄쿠르가 해줬었던 어느 정도의 이제 볼 배급 능력 그렇기 때문에 사르가 메디슨 대신 나올 수가 있고 쿨루셉스키를 올렸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밸런스가 좋았는데 아주 이 조화로움이 괜찮았는데 벤탄쿠르가 빠지면서 이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히려 괜찮은 그 형태가 비수마 옆에 아치그레이가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치그레이가 볼 배급 능력이 꽤나 좋은 선수잖아요. 우리가 그 풀백으로 나올 때 아치그레이가 수비적으로 실수할 때가 많아도 아치그레이가 풀백으로 나올 때 가운데로 좀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배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나쁘지 않게 그렇다면 벤탄쿠르의 볼 배급 능력은 아치그레이가 수행을 하면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건 비수마가 역할을 담당하고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내려오지 않고 앞쪽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산미들을 구성하는 것도 토트넘에게 좋아 보이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토트넘은 벤탄쿠르의 7경기 징계 이게 만약에 실제로 내려지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한눈에 얘기만 해봐도 맨시티 풀럼 본머스 첼시 사우스엠튼 맨유 리버풀 벤탄쿠르가 나오지 않는 팀들 중에 사우스엠튼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껄끄러운 팀처럼 보여요. 사실 정말 이제 강한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12월 달에 요 스케줄이 매우 많이 꼬이게 됐다. 그래서 뭐 이제는 포스트쿠르 감독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겠죠? 아무래도 포스트쿠르 감독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가느냐 이게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부터 또 화두가 될 예정이다. 근데 또 더군다나 토트넘이 지금 리그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12위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벤탄쿠르까지 못 나오면 악재가 겹치면서 포스트쿠르 감독이 정말 감독자리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3위랑 승점 3점 차이밖에 안 난다. 근데 그걸 또 다시 말해보면 밑에 와의 차이도 얼마 안 나요. 맨유와의 차이가 1점 차이고 웨스트엠과의 차이도 4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보통 성적을 기복 없이 꾸준하게 가져가는 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요 어쨌든 기회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위기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벤탄쿠르라는 핵심 자원이 빠졌다는 건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